이렇게 쳐먹은 거 보소 게임 자 혼자 치운다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야야야야야야야 월워드 자 여기 끼면 다른 직업도 다 없겠다 회피기로 아예 필지 않으나 이 게임은 끝나네 할 게 없다 워우야 워우야 아 너무 범위가 짧아 타종 타종으로 30% 증가했는데 이렇게 잡는단 말이야? 잡는다? 어우야 어우 너무 약하다 근데 방금 지금 너무 약하다 야 창 찌르기는 훨씬 셌던 거 같은데 아 이게 뭐니 야 무슨 얘 물약 하나 주냐 지나가다 버리고 간 게 물약이 몇 갠데 지금 음 어우야 야 뭔가 되게 많이 준다 씨앗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막 해도 이게 안 박힌다니 자기 직업이야 정의병 정의병 열심히 1대1 하고 있을 테니까 다들 빨리 잡고록 그렇지 아 방금 15%보다 좋은 기술은 없는 것 같다 어우 예아 야아아아 죽은 사람이서 죽은 사람이서 야 우와 미쳤네 진짜 하지만 난 안 죽었다는 거 이렇게 빠지고 그 정도로 죽지 않는다는 거 아잠깐 죽었다 죽 됐다 화면 안되겠다 어어 야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진짜 위험해 이건 실화야 아으 이건 실화 어우 졸라 위험해 방금 돼도 이정도면은 보통 죽는다는 거 아냐 물약 좀 비싼 것 좀 써도 그랬나? 78개 밖에 안 남았네? 명인 다리를 이런 거 좀 써야겠어 아 씨앗 안 먹고 있는 거인데? 됐어 좀 보세요 0A 하이 뭐 어디 가니? 좀 모질란 애들인가? 1차 레슨 2차 레슨 쟤 노디린 것 같으니 안 좋은 예감은 뭘까 때리는 거 맞냐? 확인하라며 그렇지 X된 것 같은데 방금 막 해주고 와우 방금 해서 안단다 야 그 파워포는 너무 아팠어 인간적으로 다른 애들 죽어나지 아주 나는 안달지 다운더치고 피하고 야 나 진짜 튼튼하다 미쳤다 진짜 여기서 진짜 나오네 음 아니야 실드만 까였네 실드만 기소스가 너무 심해서 기절도 걸어야 돼 그냥 다운더치고 다운더치고 안달았고 나만이 오로지 근접전투가 가능하다 나만이 등부심 근데 도트 너무 맞.. 장판 너무 맞았다 야 야 야 씨 큰일났다 핸드 먼저 움직이고 그렇지 야 씨 들어와 장판만큼 걸려서 안 된다 방금 방금 계속해 아 유효트 때문에 뭐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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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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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야 어 자네들 죽었죠 난 안 죽었죠 하하하하 요것이 탱키암이다 어 간지럽죠 딜을 버린 자의 강.. 이것이 딜을 버린 자의 숙명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 아 처맞고 쓰는거 뭐냐 여기 손질이 없네 산만 남았는데 체력이 빨툼이 됐어 빨툼이 되니까 약간 어감 좀 이상한데 붉은색이 됐어 지금이나 존재감 뿌뿜 하아 하아 두번째 조각인 토토이크 있네 이런곳에 있었구나 그 보물은 우리꺼다 아아 진짜 생각보다 세잖아 아 오늘은 봐주지만 다음엔 얄짤없다 이상한 코코오네 뭐 그건 됐고 지도에 나온 문양은 이게 다인데 세번째 조각인 용기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 좋아 한 번에 다 왔네 좋네 총장님이라면 알고 계실지도 몰라 마을로 가보자 좋아좋아 뭐래 뭐 떠들고 esc드립이야 손목가지를 잘라벌라 스킵할거면 혼자 해 어떻게 가냐 집에 가는거야 그냥? 다는거 맞지 뭐 먹고 안 먹은거 아니지? 오버커 마을로 이동 오버커 마을로 이동 이거 타고 가는구나 아 이런거 있네 잘만들었는데 어디서 퀘스트 맞냐 아 저쪽이야? 뭔데 어딘데? 안 뜯는데? 오버커 마을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 그냥? 가집먹으러 3 조금씩 이거 보원을 구하기 토토미가 누군데 토토미가 누군데 아... 어 지금 이름으로 써 놓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아 여기 민가 이쪽인가? 갈 수 있는 건가? 갈 수 있네 토토미 누구야? 토토미가 있었어? 어디서? 여기니? 촌장 집에 사는구나 촌장 손녀인가 보다 촌장이 토토미야? 그 겸 토토미가 뭔지? 토토미가 할아버지 주미 가자 아 여기 왜 벌레를 타고 다녔는데 어 수... 순서적으로 살 수 밖에 없구나 으흠흠흠 빨리 생겼는데 하여간 지만 똑똑한 줄 알지 어이구 버티 그 지도 내게도 한번 보였죠 장로가 몇 명이야 야 여기 인구 수가 몇 명인데 바로 비고 나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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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내가 집중 한 번 다이 자 하여간 지도 안 다이 안 안 무당벌레 저렇게 기뻐하는데 무당벌레 어떠냐 바로 무당벌레 따위나 키우다니 존나 징그러운 거를 말이야 어디로 가라고? 절로? 빨리 가야지 동아틱한 게임을 하니까 약간 기분도 동아틱해지는 것 같아 정신연령이 낮아지는 기분이야 아주 안정적이야 아침 10시부터 성인게임이거든요 성인게임을 처하고 있을 줄이야 3년 전에 나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 아주 안정적인 기분이야 거대 넘고 어찌 너무한거 아니야? 거대가 아니라 내가 장한거잖아 거대가 아니라 내가 장한거잖아 소환 안되는 지역이라고? 소환 안되는 지역이 있다고 여기에? 개뜬금없네 해적단 해치워줘 정상적인 임무가 나오는구만 어제 2부에서는 이상한 것만 시키더니 말이야 주석이 없어 근데 숲이라 그런지 무테미야 땅을 안파서 그런지 지능도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자 다시 커져서 때는 작게 느껴진다 이벤트에서 커졌었지? 어 근데 왜 나 다시 마을로 돌아갈땐 작아졌었냐 쓰러진 사람 쓰러진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찾기 뭐 이런데 다 돼 있겠지 뭐 이게 3번이야? 일단 여기서 얘네 해치우고 아 왜 저 따위로 들어가니 아 미친게임아 아 왜 저 따위로 들어가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떠 네떠 네명 더 야 이거 지나가시네 아 여기 강수 오랜만에 본다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여기서 이 대륙의 최초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 아 둘밖에 없어? 셋 아 쟤네까지 딱 쓰러오면은 얼마나 예쁠까 오 야 뭐 얘 우두머리 되었어? 일라봐 이리와 이리와 그렇지 그렇지 어 오우 진짜 그렇지 그렇지 저기로 올라가는게 맞겠지 내려오는데 쓰는거 같고 가자 야 이거 부담불래 안터지는건 혐의다 야 이거 말은 아 아 말로 바뀌었구나 사이즈가 바뀌어서 그렇구나 그랬구만 아 아 내가 정신도 났네 진짜 야 이젠 거인이네 그치 난쟁이와 거인은 동화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거인이구만 거인 좀 거인만 좀 보겠는데 뭐해 이거 뭔데 아우씨 미쳤네 야 내가 끊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말 된 야 뭐 오랜만이다 야 쓰러진 사람 어딨어 저런데 쓰러져 있냐 재수없게 잠깐만 갔다 와야될 거 아니야 일단 꽁꽁이 꽁꽁이 박 음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선원복장의 사람 친구 이미 죽었다 어 눈이 증가물랴 야 좋고요 한꺼번에 다 못 집어넣었나 아우 귀찮네 모두 보내 그런 거 없어 장비가를 어디 써먹는 거야 한꺼번에 다 못 집어넣었나 장비가를 어디 써먹는 거야 장비가를 어디 써먹는 거야 다 못 집어넣었나 뭐지 왜 저를 그냐 뭐지 해적이 없는데 해적을 어쩔지 알짱거리던 젠들 잡아보자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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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봐 끌고 가네 저걸 끌고 가네 야 쟤 한방이야 나는 좋겠다 꿈조각인지 나발인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꿈꿈이 꿈꿈이 팍? 무슨 경우야 꿈꿈이는 뭐야 이거는 잡았고요 꿈꿈이 어딨니 꿈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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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꿈꿈이 야 다 보여 찾았다 폭탄 폭탄 제거하라고? 바위 거인 아 아 손이 바위였구나 이 섬에 숨겨진 보물을 찾지 못하면 패스트 넘긴 것 같고 아 가서 저거 찍고 올까? 아 찍고 오자 찍고 오자 옮기면 찍어야지 뭐 다 찍으러 가네 퀘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돌아가는데 다시 가야된다는게 좀 끔찍하지만 뭐 어때 엄지의 뱀 스퀘어 홀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말 타면 금방이기도 하고 2 3 4 4 4 5 5 4 5 5 아 7레벨인데 저들이면 좀 무슨 혐의인데 딜 쪽으로 좀 가야되나 투포를 아 얘네 잡아서 얻으라는 거구나 아아 뒤집게 막고 있네 쟤네들 아 폭탄 제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언제 나오냐 쟤거 그렇지 퇴출샷 경험치 폭탄 제거 쟤드는 거 먹지 뭐 금방 쟤드네 주둔지 조사 청동 아 저걸 저격하네 험이네 진짜 아 뭐야 얘네들 왜 싸우고 있어 가볼까 모시어 시마시마 구해주기 시마시마 내려놓으라고 가방 안에 넣어놨어? 어 좋아 주둔지 조사하기 주둔지 조사하기 저 뭔 일이 났길래 저기 3마리가 한국배나 있냐 참 이해가 안되네 아야 뭐야 아 뭐야